안녕하세요 달걀닭TV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살고 싶은데 집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기농을 하고 싶은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골에 아무런 연구도 없고 어디 딱히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기농을 하실 분들은 기농 결정 후에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농업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써 기농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기농인들이 기농 이후에 농사의 어려움도 크지만 텃세, 도시생활과 다른 여러가지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서 기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농을 꿈꾸는 분들 중에는 농사일을 생각보다 너무 힘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촌 지자체에서 미리 기농 후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체주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농촌에 내려와서 지자체가 마련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같은 곳에 입주해서 살면서 각종 영농기술을 배우고 기농 후의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창군, 합천군, 홍천군, 무언군, 구례군, 제천시, 영주시, 영천시 등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 상세 일정과 보직기간도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보통 이농교육, 실습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농기계 현장교육, 그리고 원예치료, 텃밭 가꾸기, 농가 현장교육,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개척교육, 장목별 교육 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지자체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고를 모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청량군 농업창업보육센터에서 입교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입교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입니다. 월 20만원 교육비를 내시고 19평의 객실에서 머물면서 50평의 개인 텃밭이 주어져서 이 텃밭으로 미리 농작물을 가꿔볼 수 있습니다. 선발 대상은 청량군으로의 기농기촌을 희망하는 만 62세 미만의 도시지역 거주자로 2인 이상 전입 가능한 사람이고요. 현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이고 청량군청 미래전략가 기농기촌팀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체류형 농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농업교육들이 수박 거탈기식으로 실습을 하더라도 중점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론 위주의 기본 실습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나서도 제대로 실생활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으로 농업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도 전수를 해주고 농사지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판로개척을 하는 노하우도 전수해주기 때문에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센터를 찾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꼭 선정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기농과 시골집에 대한 정보를 얻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집이 시작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기농기촌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무턱대고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한 2, 3년은 고생을 했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기농기촌을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미리 경험을 해보고 진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정말 정착할 곳을 찾으셔서 정착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땅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